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워컴백! 자, 2024년 힘차고 건강하게 잘 계획대로 보내고 계시죠? 영어 원서를 읽는 로망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 없이 제대로 목표와 활용법을 잘 익히면 어떤 원서든 독해 가능하다는 거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출발! 영어 독해를 사전 없이 할 수 있다? 아, 원서를 읽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방법과 목표고요. 읽는 능력 있죠? 무엇을 읽어내는 능력과 거기서 추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사고 능력이 다 올라가는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 어떤 원서든 한눈에 제대로 쭉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잘 안되죠? 왜 안될까요? 핵심 체크 두 가지만 딱 하면 오늘 내용 끝납니다. 첫 번째, 뭉뚱그린 그러한 목표는요.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1만 명 넘는 분들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목표가 되게 뭉뚱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쌤 저 영어 회화도 잘하고 싶고요. 넷플릭스도 잘 듣고 싶고요. 영어 원서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아, 제가요. 선박 운전도 잘하고 싶고 비행기도 운전, 그 다음에 심지어 우주선 운전도 잘하고 싶어요. 되게 황당하시죠? 그런데 먼저 그 전에 자전거 타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부터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어떤 원서든 읽기가 가능한 최고급 수준이 되려면 솔직히 단어는요. 여러분, 5만 단어에서 10만 단어를 아셔야 돼요. 박사 논문 뭐 이런 것까지 읽으시려면 10만 단어 이상이고요. 전문 영역은 그 전문 영역 단어들을 또 따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의대 따로, 공대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실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급은 1만 단어 정도 되는데 이 1만 단어에서 5배의 노력을 고급으로 올라가려면 5배의 노력 플러스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급까지만 먼저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법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글이든 잘 읽으려면 단어는 그 재료이기 때문에 글의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1만 단어 정도면 괜찮아요. 문법은요. 언어의 틀. 이게 틀이잖아요. 뼈대인데 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집중 투자를 해주세요. 이게 없이 그냥 독해를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이 되겠거니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하보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알평문총 다들 잘 하셨죠? 복습 빠르게 PDF로 좀 하시고요. 이근철TV에 있습니다. 이거 강추 3개월에서 6개월 꼭 하세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드려요? 회화도 되고 얘가 문법의 틀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문법책보다 문법용어를 쓰지 않고 여러분, 가장 쉽게 영어 문법의 원리를 가르쳐드리잖아요. 그게 독해에도 연결됩니다. 구문은 뭐냐면요. 쌤,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전체 틀을 잡아서 이게 어떤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조합이 생기잖아요. 이 조합은 한국말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의 짜임새, 이게 구조란 뜻이에요. 문장의 구조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짜임새는 이건 실전으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급 정도가 한 2천 개 정도 되고요. 어떻게 문장이 생겼니? 라는 거. 투부정사도 알고, 분사도 알고, 주호동사도 알겠는데 얘네들이 섞여서 사이에 들어가고 이럴 때는 어떡하니? 이거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급이 한 2천 개, 고급은 1만 개가 넘으니까 일단 중급까지 하시면 그 다음으로 올라갈 힘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엔 표현은요. 이건 덩어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덩어리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뭐라고 할까요? 단어 덩어리예요. 단어 덩어리가 바로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단어 덩어리의 핵심은 이거는 외우기 시작하면 정말 고급은 수십만 개예요. 원어민들도 모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자성어와 이런 걸 다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이걸 왜 몰라,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어도 모르는 표현들이 있다. 여러분, 옛날 표현 중에 순수한 국어, 그늘거리다, 거쿨지다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게 순수한 국어인데 문학작품 속에서 나와요. 거쿨지다, 성격이 여자, 예를 들면 여자인데 남자처럼 씩씩하고 행동이 활달한 거 이것을 거쿨지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근일거리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런 어떤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를 근일거리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몰라도 한국만 하는데 전혀 자신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죠.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도 영어 고급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만 개 하는데 얼마나 몇 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 십 년 가까이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충 머릿속에서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고급 표현들의 이런 표현들은요. 책을 원서를 한 300페이지짜리를 50권 정도 읽으시면 이 정도에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많게는 100권 정도까지 읽으시면 아마 새로운 신세계가 눈이 뻥 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력도 늘어나고 읽는 능력과 사고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표현을 많이 봤던 뜻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중급에 해당되는 거 이게 중급에 나오는 것들이 그 표현들이 전체 원래 책 한 권이 5만 단어에서 아주 좀 긴 거는 15만 단어까지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주로 중급에서 수만 단어를 수만 가지의 표현들을 한꺼번에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책 한 권이면 돼요. 모리 화요일이나 Adventure English 같은 경우에 많이 다뤄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까지 너무 욕심을 맨천부터 내면 사람이 지칩니다. 내 목표는 자동차 몰거나 자전거 타는 건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은 우주선 조정 목표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연한 게 수준별로 마법영어 채널에 다 있어요. 초고급, 초중급 이거 중요합니다. 중급이나 중고급은 필요해요. 그런데 고급은 선택이에요.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고급을 했더니 초급과 중고급은 다 되더라.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고급에 초고급과 초중고 표현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급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고급을 하면 초급은 그냥 해결되겠지. 노노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기간을 정하세요. 이게 기간을 정하면 인간한테 몰입이라는 효과가 확 생깁니다. 왜? 언제까지 딱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공부를 하죠. 나 시간도 많아. 이러면 많이 할 것 같죠? 다른 거 밀려 들어올 때마다 매번 뒷전으로 밀려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한을 설정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달력에 표시하세요. 제가 이거 녹화하는 거,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 책 쓰는 거 이런 거 다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밀려요. 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책만 누르고 검토하고 피드백 주고 제가 써놓은 거 다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체크해도 한 7, 80% 완성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런 달력에 표시 안 하고 아, 나 그냥 가야지. 이러면 잘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예를 들면 미녀와 야수 다들 좋아하시죠? 이거 한 강의가 8강까지 있는데 한 강의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미녀와 야수는 중급이에요. 그러니까 30분 투자하실 거면 16일, 1시간 투자하실 거면 8일 내로 끝내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어드벤처 잉글리쉬는요. 한 시즌이 25개로 돼 있어요. 25일, 그렇죠? 이거 25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강의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20분 내서 25일. 한 달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덩어리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구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법 영어 채널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초중급은 각종 동화고요. 중급은 미녀와 야수. 중고급은 어드벤처 영어. 그 다음에 모리 화요일. 최고급이 스티브 잡스 연설문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여러분 보고 계신 이 Magic English 이 근처에 마법 영어 채널을 보시면 여러분이 맨쯤에 휴대폰으로 들어오시건 컴퓨터를 보시건 여기에 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재생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길 들어오세요. 영어로 설정해 오신 분들은 플레이리스트예요. 거기에 보면 얘가 종류별로 다 묶어두었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는 67개의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드벤처 영어에는 74개의 영상이 있고 중고급 영문이라고 돼서 제가 다 앞에 표시해드렸잖아요. 어린 왕자부터 시작해서 2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초급. 초급도 다 해드렸죠. 예를 들면 황금알을 안는 거이부터 그 다음에 인어공주 다 있습니다. 이게 리딩과 리스닝 동화와 반전 스토리 해가지고 영상이 32개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보셔도 한 달이면 끝난다니까 이렇게 정하시란 말이에요. 미녀와 야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미녀와 야수도 역시 13개의 영상이 있고 쭉 들으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봉사변화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변화 이거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엔 다이어 이걸로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개, 13개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12개의 영상인데 이건 고급이니까 맨 처음부터 예를 도전하시진 마시고요. 뜨셨죠 여러분? 자 후기 채널 탐색은 금방 했고요. 나머지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금방 보셨던 얘기가 있고요. 네 재생 목록 초급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고요. 뭐 여우와 신포도 그 다음에 양치기 소년 그 다음에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개미, 백장위 이런 식으로 신데렐라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 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합니다. 저에겐 쉽지 않지만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자주 접하니 자연스럽게 익퇴 지더라를 믿고 가버려고요. 하면서 어드벤처 잉글리시 시작하셨어요. 자 유저 OGAFU 2K FGD 가족께서요. 이름 설정을 안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분은 이근철TV 채널의 모든 강좌를 다 듣고 계세요. 제가 이 아이들을 살짝 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마법영어 채널은 100% 강의 무료예요. PDF도 무료입니다. 핫톡 채팅창 상단 돋보기에 이근철 영어스쿨 채시면 제가 다들 아시죠? PDF 드려요.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언어의 틀인 뼈대 있죠. 날평문총은 3개월에서 6개월 제대로 투자해보세요. 정말 생각이 바뀌고 신세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PDF로 복습하시면 빠른 복습 한 30분이면 다 하세요. 전체를 75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쭉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잘하면 회화는 물론이고 영작이나 독해 문법 심지어 듣기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리스닝도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는 아 얘가 등장하면 펄스웨이드가 등장하면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 디스웨이드 단념시키다가 들어가면 뒤에 프러마이언지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딱 미리 박혀있는 사람이 뒤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 해석해야지 이러면 리스닝 빨리 지나가는 걸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천으로 이러한 뼈대잡기 알평문총은 다 도움이 되더라. 기존 컨텐츠 지금 모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한 몇 년 칩니다. 이거 이걸로 충분하고요. 계속해서 새 원서를 제가 뭔가 올려드리는 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얘가 밀리고 하시는 분만 계속 이걸 열심히 하시고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걸 복습을 잘 하시고요. 생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 이거 기쁘잖아요. 이게 추정능력에서 생겨나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몰입을 하면 삶의 긍정 변화가 확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focus 집중하시고요. share 남과 함께 생각 긍정 에너지를 나누시고요. grow every moment 바로 매 순간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집중하고 나누고 매 순간 성장하십시오. 자 여러분 2024년 마법 영어 활용법 잘 아시겠죠?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복습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좋은 글귀나 아니면은 다른 구체적인 공부 방법 더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 bye 1 1 4 8 9 11 11 12 12